자주복의 모습, 대한민국의 복어구이, 대한민국의 복어조림, 일본의 복어사시니, 복어는 참복과 물고기 가운데 먹는 것을 부르는 말이다. 껍질, 알, 간에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이 있다. 요리할 때는 독을 제거하고 먹는다. 아이유시엔 지정 멸종 위기종이다. 복어가 놀라거나 적의 습격을 당했을 때 입으로 물이나 공기를 들이마셔 배를 풍선 모양으로 부풀리는데 이것은 팽창랑의 기구에 의한 것이다. 이때 마시는 물의 양이 몸무게의 4배에 이르는 것도 있다. 이 팽창 습성은 발육 초기, 예를 들어 자주복의 경우에는 부하 후 2주일이면 나타난다. 또 복어는 의협받으면 이를 갈아서 대응하기도 한다. 대배분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를 물결 모양으로 움직여서 유형하는데 몸이 둥그러 속도가 느리다. 어릴 때에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나 성어가 되면 새우개, 갯지렁이, 조개, 물고기, 해파리 등을 먹는다. 부하 후 20일 정도면 이빨과 턱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물체를 이빨로 물어뜯는 습성이 생긴다. 복어는 독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데 난소와 간장의 강독이 많고 배에는 소량의 독이 있으며 피부정소 혈액 사례는 매우 적다. 복어는 특수한 요리 재료로서 맛이 좋아 수요가 많고 값도 비싼데다 요리방법의 발달로 수요가 급증하여 여러 곳에서 양식하고 있다. 독성이 강한 복어일수록 맛이 좋다. 식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종은 자주복, 건복, 까치복, 복섬 등 몇 종류밖에 없다. 복어는 늦가을부터 초봉까지 맛이 가장 좋으며 한국에서는 제주도 근해에서 복어자비가 활발하다. 양식 복어는 독이 없다. 이는 자연산 복어와의 환경 차이에 의한 것이다. 자연산 복어는 먹이와 세균, 플랑크톤으로부터 테트로도톡신을 얻지만 양식 복어는 이와 같은 환경에 접하지 못하기에 독을 만들 수 없다. 난생어로 산란기는 봄에서 여름 사이이다. 점착란을 낳는 것과 비점성 침성란을 낳는 것이 있으며, 점착란을 낳는 것은 수컷이 알을 보호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